아렉스트라자 상징을 위협하는 걸 모두 제거하시오 상징을 위협하는 걸 모두 제거하시오 상징을 위협하는 걸 모두 제거하시오 멜리 두르산님을 방해할 수는 없을 거다 멜리 두르산님을 방해할 수는 없을 거다 철저히, 심장아, 이것을 다짐을 수는 없을 거다 우리 아들이 자연에서 자라던 우리 동지들은 목숨을 바쳐 희생했다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멜리 두르산님? 황해하지 마라 도망간다. 도망간다. 뱀뱀뱀뱀 수고 많았어, 용사야. 하부 웅덩이는 확보됐으니 이제 상부를 지원해 주시오. 노출된 생명의 웅덩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소. 강력한 원시술사가 부하장을 모조리 불태우려 하오. 웅덩이를 정리해야 적을 칠 수 있어. 나는 계속 상공에서 이 공격을 주도하는 용을 견제하리다. 서둘러 알을 챙겨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서둘러 알았다. 대충 계속 놈들을 소탕하시오. 원시술사들이 이 성질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오. 이 성질을 더럽고, 이 성질을 더럽고, 이 성질을 더럽게 해야합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원시술사 우두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소! 지원군을 소환하기 전에 처치하시오. 내 직접 너희를 불태워 동료들의 희생을 기리겠다! 불길에 삼켜져라! 불길이 나의 척을 삼키리라! 불길 앞에 굴복해라! 불길이 나의 척을 삼키리라! 이렇게 빨리! 사그라질 순! 추악한 괴물아! 내가 생명의 웅덩이를 지키겐… 안돼! 안돼! know you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